김고은에 대한 리미노의 특별한 사랑 고백 예상치 못한 사랑 이야기 우리는 모두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리미노의 김고은에 대한 고백은 나의 마음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와 예술 세계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일깨워주는 독특하고 예기치 않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와 리미노가 김고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대한민국 아이돌 리미노의 김고은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아름다운 여배우에 대한 그의 강렬한 애정표현과 함께 나아가면서 그것이 정말로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리미노와 김고은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품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사랑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리미노의 고백은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에 대한 강력한 주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한걸음이었습니다. 리미노는 진정성이 있는 연설에서 두 사람의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곤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팬들로부터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하며 김고은이 나의 마음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장은 팬들을 놀라게 하고 흥분하게 했으며 리미노가 김고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품고 있다는 그의 진심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두 스타 간의 관계는 처음에 드라마 더킹 영혼의 굶주에서의 협력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빠르게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얘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리미노의 단호한 애정표현은 그들을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유명한 커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은 리미노와 김고은의 사랑이 그들의 사생활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면 밖에 제약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미래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될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사랑 고백, 감동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연예계에서 큰 파동을 일으키며 팬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자랑스럽고 놀라운 뉴스이며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민호와 김고은의 관계의 본질과 그들의 사랑의 진실에 의문을 품었으며 이민호가 그 관계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고은에 대한 강렬하고 특별한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다시 고려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놀라움이었으며 그들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일부 팬들은 그들의 관계를 이전부터 지지하고 믿었지만 이것은 이민호로부터의 가장 큰 확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를 더 분명하고 강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놀라운 뉴스로 남았습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관계는 무대 밖에 현실에서 더 깊어진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것은 그들의 성숙함과 깊은 애정을 나타냈으며 연예계에서의 압력과 관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민호의 감사의 표현은 그의 김고은에 대한 애정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그의 진정성과 상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팬들이 이 커플을 더 열렬히 지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그들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들이게 도와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은 이민호와 김고은의 관계에서 중요한 새로운 장을 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강도와 깊이에 대한 교훈이며 그들이 대중의 압력과 주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그들 둘 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향후에도 행복하고 번창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뜻밖의 사랑,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한 사랑 이야기 이민호의 김고은에 대한 뜻밖의 고백은 감동적인 뉴스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기억할 만한 순간을 마크하며 희망과 가능성 가득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계 각지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이 커플 자체에 대한 자랑스럽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민호의 고백은 사랑과 그것에 예측할 수 없는 면에 대한 따뜻한 기억입니다. 규칙과 제한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사랑은 모든 장애물과 경계를 넘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가끔은 뜻밖의 로맨스가 가장 진정하고 오래가는 사랑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관계는 전 세계의 팬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그들의 이야기에 펼쳐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은 행복으로 가득 찬 멋진 연주곡이며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사랑 이야기는 때로는 진짜로 로맨스가 협력하거나 공동작업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 더킹 영혼의 군주라는 영화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때로는 뜻밖의 사건에서 시작하여 진정한 연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민호의 김고은에 대한 진심어린 발언과 애정은 사랑과 충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팬들이 그들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여정은 분명히 계속해서 모든 이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사랑 이야기이며 두 사람에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여정은 분명히 계속해서 모든 이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고 있습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여정은 분명히 계속해서 모든 이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고 있습니다.